아 때 뭐 혼나기도 하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가고 이런 저런 추억들이 있고 엄마한테도 소중하지만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사람인 만큼의 으 으 으는 아내 야구 어떻게 할 건데 안할 거야 또 왜 30 축일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월요 소리를 으 으 으 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든가 웃거나 울거나 이런 감동들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